안녕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주간 업데이트 소식과 추가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른 총잡이 패스 2가 종료되고 총잡이 패스 3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4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25금이 필요합니다. 만랭크는 25랭크. 모두 달성하게 되면 총 돌려받는 금괴가 25개이기 때문에 공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좀 복장이 좀 아쉬웠고 특히 헤어컷... 아 이거 여캐 너무 안 어울려서 아니 왜 이렇게 살쪄 보이지? 아 커마 수정 다시 해야 되나? 여튼 남캐는 포마드까지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한정 아이템의 공짜기 때문에 구매하는 게 좋겠죠. 금괴 없으신 분들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유를 갖고 플레이하시면 클럽 랭크는 자연스럽게 오르니 랭크 먼저 다 올려두고 나중에 25개의 금괴로 패스를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이 노란색 영역들의 아이템들 패스 아이템이죠. 이것들 한 번에 다 들어오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남캐 여캐 복장과 아이템들 프리뷰 영상도 올려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당 카드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담 나사라에게서 지난 무업자 패스 복장 자파테로 복장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싱글스토리의 하비에르 복장이죠. 클레런드 복장과 헤러웨이 복장 역시 지난 무업자 패스 복장인데요. 이것들은 52금이나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비에르 복장은 1200달러에 판매한다고 하네요. 구매 진입이 낮아진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이 조금 덜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면 쪽에 보시면 역시 지난 무업자 패스 아이템 강도 가면 또한 들어왔는데요. 무려 21금 뭐죠? 아니 무슨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얘네들은? 여튼 한정품목들이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비싸게 판매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총포상에서 각인 색깔 파란색 에나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무업자 패스였던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일단 가격을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럼 주간 이벤트 보너스 할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주간 수집품 소식입니다. 구시돌 화살촉 미가공 화살촉 만호 화살촉을 획득하게 되면 팔자비 수집품이 완성되며 75달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너스 소식입니다. 금주 전투준비에서 2배의 달러와 2배의 경험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금계는 2배 적용 제외입니다. 그래도 달러와 2배면 공세 10가지 모두 막았을 시 500달러 넘게 들어올거에요. 경험치도 한 3천 가까이에 적들... 적들이 400명 이상 나오죠? 걔네들 다 죽이면서 얻는 경험치도 포함하면 이번에 시작한 총잡이 패스3 순식간에 랭크업 할 수 있겠죠? 가방을 열어서 문서 맨 아래에 보시면 전보라고 있는데요. 이거 선택하시면 전투준비 할 수 있고요. 다른 유저들과 하는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혼자도 가능하지만 진짜 시간도 오래걸리고 힙 빠집니다 진짜. 또 낯선 사람 임무도 달러 2배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2배 줘도 보상이 적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로 얼룩진 돈 임무에서 적의 주머니를 뒤지면 더 많은 카피탈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빠른 총잡이 클럽 지난 총잡이 클럽1과 2를 구매하신 분들이 이번 클럽3를 구매하시게 되면 카피탈레 25장과 빠른 이동 바우처 10개 보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마지막 총잡이 패스4까지 구매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 할로윈 패스2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번 아이템 보상이 취향이 아니라고 하셔도 구매하시는게 이득이겠죠? 자 그리고 총포상에서 암우 모기 변형을 하시면 소이산탄 샷건 탄약 25발과 익스프레스 리볼버 탄 200발이 제공된다고 하며 로그인 보상으로는 특수 엉터리약 3병과 강력 비터스 3병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든 보상은 교권 완료 최대 72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음은 할인 소식입니다. 금주 현상금 사냥꾼 직업이 금계 5개 할인을 하고 있고요. 총포상에서 모든 탄약이 40% 할인 직업 권총대가 40% 할인 사냥추 또한 40% 할인을 하고 있고요. 마구간에서 그레튼말이 40% 할인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안장을 선택하시면 모든 등자 또한 4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무라비가 판매하고 있는 투적 무기들 역시 40% 할인 그리고 직업 책자인 추정령 화살책과 독성 유추 책자는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어식 판매하고 있는 직업 관련 책자 역시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점에선 모든 박차만이 50% 할인을 하고 있네요. 스윗을 지난 한정 의상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정 의상을 너무 안 주네요. 직원이 관두기 전에 파일 삭제했나? 뭐지? 다음은 프라임 게이밍 혜택으로 9월 28일 이전에 락스타 소셜클럽 대전과 프라임 게이밍을 연동한 플레이어에겐 무료 생명론 연구 책자 보상과 박물학자 직업 아이템 50% 할인 혜택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상은 조건 완료 후 72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